네, 고생하셨습니다. 좋겠다. 집에 가네. 오늘도 꼼짝없이 야근이네요. 50대가 되니까 저를 감싸주는 게 별로 없어요. 아, 하나 있다. 요즘 나를 유일하게 감싸주는 허먼 밀러 의자. 아, 비싸긴 정말 비싸죠. 저는 위즈덤 칼리지 덕분에 샘플 의자 하나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앉아보니까 비싼 이유를 딱 알겠더라고요. 좋기는 참 좋아요. 아, 우리 집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니다. 집에 있으면 뭐하나. 야근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은 여유되시면 하나 사셔서 집에 갖다 놓으세요. 비싼 거 빼고는 다 좋아요. 아, 이거 참. 위즈덤 칼리지 수강하시면 50만원 할인 받아서 구매하실 수도 있다고 해요. 꼭 참고하세요. 허먼 밀러 뉴 에어론 체어.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1. 그냥 2프로 의자를 빌려 쓴다. 2. 당근마켓에서 매물을 기다린다. 3. 위즈덤 칼리지를 30만원에 신청하고 의자를 50만원 할인받아서 구입한다. 와우. 2프로님, 그거 저도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 3프로TV 앱이나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3프로TV 앱이나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